농협에서 2억원을 1년 만기로 대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가 설정되어 연장이 안된다는데 만기가 올해 6월 20일이어서 당장 생활할 수는 없고 연장이나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시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기한 연장 등 만기 도래에 따른 조치를 안해줘요. 2. 님의 요망사항처럼 연장도 안되고 분할 납부하더라도 만기 초과로 인한 연체로 신용불량 등록이 들어가니 막막해집니다. 3. 가압류된 담보대출의 기한 연장에 대하여 금융권 내 실무자 사이에서도 여러 이론 때문에 확실화해 연장을 잘 안하려고 해요. 그냥 가압류를 해지하면 연장된다고 하지요. 4. 은행에 다시 한 번 요청하시어 안되는 명확한 근거를 설명받아 보시고요. 혹시 담당자가 일상적인 루틴한 업무 처리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업무 처리도 있거든요. 10위 거리에 휘말리기 싫어서 말이죠. 5. 정말로 안된다고 하면 농협에서 거래를 잘하셨다고 하면 대출금 거래장과 등기부등본과 가압류 원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제2금융권에 상담하시면 가압류 해결 금액이 부동산담보대출로 가능한 금액인 경우에는 증액하여 대출하여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6. 물론 대출금리는 농협보다는 다소 높으리라 생각이 돼요. 연체로 놔두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니 말해요. 7.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가압류의 원인과 금액을 알 수 있었으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텐데 8.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임시 자금용통을 한우 가압류 해지 후 은행에서 연장과 동시에 더 대출을 더 받도록 상담해 보시는 것도 재설정 비용 절약 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9. 저도 은행 실무 시절 이러한 경우 무조건 가압류 지후에 연장을 해주었거든요. 은행은 검사가 워낙 까다로워서 사후에 지적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10. 그러나 금융연수원 교육시 담당 교수들의 이론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 상급자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으니 거의 실무상 불능인 경우가 많아요. 11. 이론 다툼이 많아요. 내부적으로 10. 추가 필요한 사항은 쪽지로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호저축은행도 근무 경험이 있으니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은행 규정이 죄이지요. 너무 갑갑하니까요.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구성은행 기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